개의 원한 관룡스님 어느 날 원시리 관룡스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못 보던 할머니가 원시리를 찾아왔다. 점촌에 산다는 이 할머니는 소문을 듣고 버스를 타고 마을까지 와서는 이 산속으로 걸어서 왔다. 할머니는 자식들 걱정으로 하루도 편안히 지내지 못한다고 했다. 50대의 큰 아들은 사업이 잘 되어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편안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사기를 당해 갑자기 거지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위암 수술을 받았고 사는 것도 형편없다고 했다. 왜 하나같이 자식들이 안 풀리는지 그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 왔다고 했다. 원시리는 여의 주인과 관계를 보는 마음의 구슬을 꺼내들었다. 할머니가 새끼 뱀 커다란 개를 개장수에게 파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예전에 새끼를 여러 번 낳은 개를 키운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개는 마침 새끼를 베고 있었다. 이 할머니가 팔려고 하니 그 개가 안 까려고 버티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 개가 개장수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며 죽어가는 순간의 모습이 보였다. 개는 자신이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지만 뱃속에 있는 새끼들을 지키지 못한 원안이 사무쳤다. 주인에 대한 배신감도 컸다. 그래서 그 개는 항상 할머니 집 주위를 떠돌며 할머니 자식들 길을 막는 것이었다. 원시리는 애처로 와서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어떻게 새끼 뱀개를 팔 수 있죠? 네 잘못했습니다. 스님 그 개가 안 끌려가려고 밟어 둥치는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개를 위해 무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는 산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개도 원안을 풀고 좋은 데로 갈 겁니다. 할머니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갔고 그때부터 키우던 닭도 안 잡아먹고 벌레들까지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원시리는 개장수에게 팔려가던 하얀 개 한 마리를 사온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읍내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개장수 차가 원시리 차를 추월해 앞으로 지나갔다. 그런데 그 차에 실린 철창 속에 웅크리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게 한 마리가 보였다. 순간 원시리는 그 개를 구하고 싶어 돈을 주고 사왔던 것이다. 복동이라고 이름도 붙여주었다. 복동이는 며칠간 맛있는 것을 주어도 먹지 않고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해서 떨기만 했다. 사람들이 오면 구석으로 숨고 집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마당에 10미터 간격으로 말뚝을 박고 와이어 줄을 연결했다. 그리고 개 목줄의 고리를 그 와이어에 묶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지만 역시 꼼짝하지 않고 한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 무슨 인연으로 개로 태어나서 저런 고통을 받았는지 알고 싶었다. 원시리는 여의주를 꺼내 들었다. 소를 도축하는 사람이 보였다. 바로 이 개의 전생의 모습이었다. 현생의 아비개와 어미개가 개장수에게 팔리는 걸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의주는 이 개의 다음 생의 모습까지 특별하게 보여주었다. 연쇄 살인마의 모습이었다. 이를 본 원시리는 이 개를 더 잘 보살펴야겠다고 생각했다. 같이 손뼉 치며 놀아주고, 맛난 것만 주고, 쓰다듬어주고, 목욕시키고, 껴안고, 뽀뽀하고, 노래 불러주고. 개가 차츰차츰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섯 개월이 지나자 이제는 사람들이 와도 숨지 않고 환하게 웃고 같이 즐거워했다. 다시 한 번 원시리는 여의주를 꺼내 들었다. 복동이의 다음 생의 모습은 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하는 행동은 전혀 달랐다. 원시리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동물들을 자기 몸처럼 아끼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원시리는 알게 되었다. 미래는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전생, 즉 과거의 고통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이 순간이다.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도 바뀌는 것이다. 소감문 인과의 법칙은 정확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반추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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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